배우 송재림이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시즌 인원은 내 운명에 출연한다. 4.1 소속사 SMCNC에 따르면 송재림은 동상이몽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다. 동상이몽이는 다양한 분야의 커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남자와 여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운명의 반쪽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와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의 가치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으로 최근 주자현, 우효광 부부, 장신영, 강경준 커플, 정대세, 명세현 부부가 많은 사랑을 받으며 매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드라마, 영화,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력을 선보였던 송재림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 토크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송재림은 TVN 집합 핵선생, JTBC 전체 관람가를 통해 인연이 있는 김고라와 반가움을 표했고 덕분에 긴장을 풀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MC들과 호흡을 자랑하며 토크에 재미를 배가시켰다는 훈문. 한편 동상이몽이는 오는 8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된다. 한편 동상이들